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닭볶음 오래간 계란 약간 볶아줍니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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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메뉴는 한우 토마호크 스테이크입니다. 한우 1kg밖에 안 나오는 특수부입니다. 수입사는 많은데 한우는 구하기 어려워서 오래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두 덩이 중의 크기로 구웠습니다. 방울토마토,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단호박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식으로 가르치다... 고추와 고추는 고추와 소스도 잘 먹어야 한다. 고추와 젤리에 연어와 요리하는 과즙을 찍어먹을다. 간장의 맛은 알게 보인다. 매운 맛은 더 맛있다. 이번에는 고추냉이다. 고추냉이를 딱딱한 사과에 먹었다. 고추와 쌀밥을 먹다. 매운 라면을 먹어야 한다. 매운 라면을 먹어야 한다. 많이 먹는다.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다. 맛있다. 치즈가 잘 어울린다. 치즈가 잘 어울린다. 치즈가 잘 어울린다. 고추냉이. 롯을 넣지 않는다. 맛있다. 고추, 고추냉이를 먹었다. 고추냉이를 먹어야한다. 고추에 고추냉이는 고추에 먹었다. 고추는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다. 몸을 먹어야 한다. 고추냉이를 먹을 수 없다. 맵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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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매운 치즈. 매운 치즈. 매운 치즈. 고추냉이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야 한다. 고추냉이를 먹어볼까? 고추와 고추를 넣을 수 있다. 고추와 고추와 고추를 넣어야 한다. 고추와 고추는 어떻게 될지? 고추를 넣어야 한다. 맛있다. 천천히 먹어야겠다. 맛있다.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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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엄청난 고소함이다. 나는 마늘을 먹어야 한다. 고기, 뜨거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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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나는 나는 고기를 마시기 한다. 나는 고기, 고기를 마시기 한다. 나는 고기를 마시기 한다. 치즈가 더 맛있다. 치즈가 더 맛있다. 치즈가 더 맛있다. 매우 맛있다. 치즈맛은 눈물에서 내다. 치즈가 잘 어울린다. 치즈맛이 잘 어울린다. 매운 고추와 고추. 매운 고추와 고추. 고추를 넣어볼 수 있다. 고추와 고추. 치킨은 고추를 만들었다. 고추를 먹어야 한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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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와 고추. 고추와 고추가 다가오는다. 튀김은 아삭아삭한 동그랗이 좋아. 소스도 맛있다. 몸이 들어간다. 맛있다. 고소하고 맛있다. 고소하다. 새콤달콤 정말 여기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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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과 함께 먹으면 맛있겠다.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는 식감이 좋다고 생각한다. 고춧가루는 변화가 있다. 맛있다. 고춧가루는 고추장과 함께 먹어야 한다. 고추냉이를 넣는다.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좀 더 맛있겠다. 뱅뱅. 치킨의 그릇이 쫄깃하다. 치킨은 매운 맛이다. 치킨의 매운 맛이다. 치킨은 매운 맛이다. 치킨을 넣는다. 금방 이쁘다. 라면과 시원한 고추가 Rogan. 이 식감이 정말 잘 어울린다. 이 식감이 좋다. 뜨거운 고추냉이를 먹어야겠다. 여러분, 오늘은 토마호크 스테이크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식감이 너무 좋고 육즙이 아니었습니다. 먹은 고기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에 한우 토마호크 스테이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되었습니다. 요리하는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